어 안녕 얘들아 어 오늘은 일 월 일 일요일이다 어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어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뭐 뇌를 갖다가 그 모태 솔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한다 뭐 나는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고 그냥 횟수 횟수로 따지면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어 모태 솔로는 절대 아니고 나는 왜냐면 난 돈이 있기 때문에 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모태 모태 솔로는 절대 데려야 될 수가 없다 어 놀러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주위에 항상 보는게 여자고 하기 때문에 모태 솔로는 데려야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뭐 그 내 전 여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류층 이었다 좀 집이 잘 사는 그 부모님 두분 다 직업이 좋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셔서 상류층에 좀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이제 뭐 같이 사귀다 보니까 이제 성격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잘 맞는 줄 알고 이제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성격적으로 아무 안 맞는 부분도 보이고 또 여자친구가 좀 보수 전 여자친구가 좀 보수적인 면이 좀 많고 이래가지고 뭐 투닥거리 하다가 결국에는 파토 났다 뭐 이제 뭐 같이 살려고 까지 했었는데 뭐 지내다 보니까 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결국에 같이 살지는 못했다 내가 아파트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려면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었는데도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성격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때문에 결국 파토 났고 그가 이제 헤어졌다 뭐 나 연애 횟수는 많지 않지만 모태 솔로는 절대 아니고 나는 그 아마 그 너를 모태 솔로라고 생각하는 걔들이 아마 모태 솔로일 거야 쓰자떼기 없이 남의 그 인생 사이에 그 무슨 관여하려고 그런 쓰자떼기 없는 그런 생각하고 댓글 달고 그러냐 그 시간에 공부나 한 잔 더 하고 어 니 앞가림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라 나는 뭐 중산층 앞에 영상들에서도 말했듯이 중산층 이상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앞가림이 되는 상태이거든 그러니까 괜히 쓰자떼기 없이 남의 인생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니들 앞가림이나 잘하고 그 그리고 가만 그 댓글 달고 뭐 쓰자떼기 없이 아프다고 이런 놈들 보면 다 지리들 병신 같으니까 남의 인생에 그 간섭하려고 하고 어 그런 거 쓰자떼기 없는 거 시간 낭비하면서 댓글 달고 그 지랄하는 거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 거 영상만 보고 나가지 뭐 댓글 그런 거 안단다 아 바쁜 시대에 짐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무슨 뭐 댓글 달고 앉았냐 그냥 어 영상만 그냥 대충 보고 나가면 되는 거지 아 이상 내 생각은 그렇다 아마 그 쓰자떼기 없는 댓글 달고 악플 달고 이런 놈들 보면 지 자체가 병신이고 그냥 루저야 그냥 바쁜 바쁜 시대에 무슨 뭐 그런 거 하고 앉았냐 쓰자떼기 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나는 이제 루 이제 유튜브 하는 거는 이제 뭐 내 취미생활이니까 하는 거지 나도 내 본업은 따로 있거든 뭐 이걸로 돈 벌 것도 아니고 뭐 이상 영상 종료한다 뭐 하답다 아 어 어 어 아 어